이렇게? 이렇게? 뭐랑 브이로그 식어보세요 오늘 진부로에서 유로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뭘? 빨리 따라 진부로옷은 운동복뿐만 아니라 일상복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착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케아줌 마치 실버푸들처럼 푸근함을 주며 여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물론 멘트가 좋아야죠 푸쉬 번호 누르라는 얘깁니다 번호 달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푸쉬 마요대로 몸이 패션 상남자 룩 아클릭 룩 아클릭 룩 포스킹스타야 일단 아시다시피 운동하러 갈 때는 간지야 간지로 운동하는 거거든 보이잖아 커 보이잖아 풍성해 보이고 호수처럼 보이잖아 바로 돌려 쓰면 오늘 이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바로 운동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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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저씨 뭐하세요 거기서? 간지나잖아. 간지나지 이거. 가지고 싶구나? 입어볼래 이거?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된다고 인마 광고라고. 광고라서 안 된다고. 웃기네 이게. 닭띠야 여기 있었구나. 닭띠? 닭띠야 일로 와봐. 닭띠. 펜션취 한번 해야지. 응 닭띠야. 닭띠야. 이게 화보 자체다. 어디가 이쪽으로 와야지. 아저씨. 아이고 합시다. 아이고 합시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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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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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up. Guys. It's your dinner time. Born pink. You love born pink baby. 제 인생 35년 총 틀어서. 예? 누군가의 콘서트를 가본게 처음입니다. 셧톤 내리고 문장고. 셧톤. 블랙핑크 노래 들으세요. 안되러? 간판 내리고. 문장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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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래. 항상 말했죠. 냉면은 차갑게 먹는거고. 다른 면들은 뜨겁게 먹는거야. 젓가락 퍼서. 후. 푼다.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먹어야. 그 진정한. 얼이 나와요. 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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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 그 pretended 으윽 헉 으흠 으아아아 으윽 정상윤이란 친구가 형님 이번에 블랙핑크 콘서트 가보셨습니까? 이렇게 왔는데 쇳둔 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쇳둔 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쇳둔 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쇳둔 내리고 문장가 셧다운 어 왓 아아 짜증나네 당연히 갔다왔지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새끼들 장난치나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아무리 진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냥 핸드폰 배경 사진을 이렇게 두냐고 저는 막 음식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뭐 짬뽕 좀 먹고 오겹살 좀 먹고 그리고 대부분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즐기꺼는 반주와 비즈니스 빼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디베딩 지금 포즈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혜지찬이 음악 깔아주세요 말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중에 왕이라네 나는 당신의 포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깻잎 패딩 논란에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떤 논란이 화두에 올랐나면 바로 새우죠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새우를 까줬다 깻잎? 오케이 김치? 오케이 김? 오케이 but shrimp? 새우? 대하? NO 구우면 소금국에 구우면 손으로 만지딱 만지려고 하면 내가 뭐 했어 Hey, what did I do? 새우 종절 종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벗기고 빨고 새우다 새우다 새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새우를 벗기기 위함에 어떤 채 교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새우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내리고 문장구 나가 새우는 앙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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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호